2부에서 계속됩니다. 여러분 저는 잘 있습니다. 몸 안찾으려고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먹고 눕고 먹고 눕고 해가지고 살찔까봐 완전 관리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곧 만납시다 레이 고 레이 고 여러분, 저는 잘 있습니다. 몸 안 쳐지려고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. 먹고, 눕고, 먹고, 눕고 해서 살찔까봐 완전 관리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곧 만납시다. 레이 고! 레이 고!